와보소, 와보소 안녕하세요. 와우에서 보여주는 소식통, 와보소입니다. 조리직과 운전직 공무원 직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와보소에서는 조리직과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리직 공무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핫한 직렬로 급부상했는데요. 구급 공무원인 조리직 공무원은 각 시도, 지방기관,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급식조리 및 배식,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인 만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조리직 공무원은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나뉘는데 만 18세 이상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력, 경쟁채용은 각 지역마다 요하는 경력기준이 다르니까요. 매해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조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까요? 2020년 현재까지 시행된 시험과목은 공개경쟁의 경우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경력경쟁의 경우 사회, 위생관계법규 두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2020년 조리직 공무원 선발 인원과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입니다. 경북교육청입니다. 전남교육청입니다. 충북교육청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직렬은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9급 운전직 공무원은 각 시군, 구청 등 관공서에서 공문서 수발과 차량 운행, 관리, 점검 등 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경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0년 현재 시행된 시험 과목은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으로 나뉘는데요. 공개경쟁의 경우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3과목 경력경쟁의 경우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2과목만 준비하는 경력경쟁 채용이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력 제한 요건이 지자체마다 달라 요구 조건에 충족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교육청에서 공개한 선발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북교육청입니다. 충남교육청입니다.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전북교육청입니다. 전남교육청입니다. 광주교육청입니다. 경남교육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직과 운전직 공무원 공통적으로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전 거주지 제한 요건을 꼭 확인해서 응시해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응시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총 3년 이상인 사람. 두 번째는 시험 응시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지역인 사람입니다. 이 거주지 제한 요건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급 조리직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께 다양한 수험 정보와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 모아 전달하는 와보소. 앞으로도 다양한 공무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